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여성이 잇따라 숨졌습니다. 경찰은 두 사람이 마약을 탄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최승연 기자입니다.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는 검은색 SUV 차량. 방향을 잃은 듯 멈춰서더니 좁은 산책로로 진입합니다. 얼마 못 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. 사람들이 접근하자 후진을 하더니 또다시 나무를 들이받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.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7시 40분쯤.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20대 남성 운전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.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. 남성이 나무를 들이받고 44분 뒤 인근 유흥주점에 출동했던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 요청을 합니다. 종업원이 약을 탄 술을 먹은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종업원은 병원 이송을 거부했고 2시간쯤 뒤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숨진 두 사람은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술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이 더 있었습니다. 경찰은 마약류로 의심되는 약물로 인해 숨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또 동석자를 상대로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.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.